정명석 추리소설 얼굴 없는 살인마 카페 홈지의 가면에 실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 좀비다 좀비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지나가던 꼬마의 외침에 마임동작을 펼치던 성규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얗게 칠한 얼굴에 두 눈가는 판다처럼 검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옆으로 길게 꼬리를 그어서 마치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거기다 얼굴과 목덜미 여기저기에 핏자국 같은 걸 뿌려놨으니 좀비 아니면 뱀파이어로 봐도 이상하지 않았다. 망원 월드컵 시장 상윤회로부터 연락이 온 건 지난주였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시장 안에서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치는데 원래 무대에 오르기로 한 연극팀이 펑크를 냈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수소문하던 중에 연락했다는 얘기에 성규는 관심 없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던 중에 잔액이 0이라는 화면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가 하겠다고 하자 상인회 회장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 뭐냐 그날이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할로윈인가 뭔가라서 분장을 막 하고 다닌다네. 자네도 그렇게 좀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냉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선금을 넣어달라고 했다.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리 성미가 급해 공연 끝나고 주면 안되나 특수분장을 하려면 화장품을 미리 사야 해서요. 통화가 끝나고 10분 후에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카드 회사에서 돈을 빼갔다. 그나마 인심을 베풀듯이 8만 몇 천 원을 남겨놨다. 그 돈조차 누가 빼갈지도 몰라 서둘러 통장을 들고 일어났다. 나가는 김에 ATM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도 한 병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서 성규는 시끌벅적한 망원 월드컵 시장의 한복판에 섰다. 마이미스트에게 무대는 곧 길거리인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라는 점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개그맨 출신의 사회자가 요란하게 소개한 멘트가 무색할 정도로 작은 박수소리가 흘러나왔다. 무대에 선 성규는 일단 사람들에게 익숙한 벽을 짚는 동작부터 시작했다. 진짜로 벽을 짚는 듯한 그의 동작을 본 관객들 몇 명의 입에서 작은 감탄사가 나왔다. 늘 그렇듯 마임을 본 관객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드러냈고 성규는 그 속에서 고요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 소리와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중에 하나였지만 그의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으로 걸어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누군가가 어깨춤을 췄다. 소리와 어깨춤 모두 성규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상징이었다.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성규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창 재미를 붙인 마임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자신의 짐을 현관에 내놓은 걸 발견한 것이다. 성규가 화를 내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 연극까지는 모르겠는데 마임이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마임이 어때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마임은 괜찮고 우리 생활은 안 괜찮아? 그렇다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면 어떡해? 왜? 혹시 그놈이 또 귀찮게 해? 걔 얘기는 하지 말랬지? 다 귀찮으니까 나가라고. 어? 나가! 마음이 맞아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파열음이 들렸다. 그녀는 성규가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버거워했다. 성규는 그녀가 만든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서로의 마음속에 감춰진 칼이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상처를 입었다. 성규는 울면서 나가라고 외치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놀이터로 나온 그는 그네에 앉아서 그녀가 있는 12층을 올려다봤다. 환하게 불이 켜진 베란다는 텅 비어 있었다.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 핑계를 대고 올라갈 수는 없었다. 추위를 참으며 그네에 앉아있는 사이 택배 트럭이 아파트 현관 입구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반대편이라 누가 내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갑분 숨소리와 차 문이 쾅 하고 신경질적으로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현관 안으로 빨려들어가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잠시 후 핸드폰의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화면에 뜬 김선미라는 그녀의 이름을 본 순간 안도감이 느껴졌다. 마른 침을 삼킨 성규가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다. 어디야? 바깥. 아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나도 잘한 거 없어.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성규는 늘 가족에 목말랐다. 잃을 뻔한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에 크게 한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자기, 문 밖에 있었어? 아니, 무슨! 열지 말라고 외치기 전에 비명이 먼저 들렸다. 놀란 성규는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12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걸 본 그는 바로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 12층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었다. 가슴이 미친듯이 두근거린 성규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자기야! 어둠 속에선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 오른편에 있는 부엌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잘게 찢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혀를 차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성규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리는 부엌 쪽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가 있는 곳 창문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면서 부엌의 풍경이 보였다. 꽃무늬 천이 덮여있는 식탁 옆에 거뭇한 그림자가 누워있는 게 보였다. 시큼한 피냄새와 함께 발끝에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액체가 닿았다. 옆으로 누운 그림자의 머리 뒤로 길게 묶은 머리채가 보였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에 성규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아! 안 돼! 절규하는 그의 귀에 아까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소리가 들린 곳이 바로 등 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차가운 뭔가가 목에 감겼다. 순식간에 숨이 막히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눈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성규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목이 졸린 상태라 그럴 수 없었다. 발버둥을 치던 중에 식탁에 부딪히면서 위에 있던 주전자와 유리잔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바람에 목을 조르던 끈이 풀어지자 성규는 기침을 뱉어내며 숨을 헐떡였다. 목이 졸린 탓인지 두 눈이 터질듯이 욱신거렸다. 미친 듯이 눈을 깜빡거리던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피냄새와는 다른 뭔가 톡 쏘는 냄새 같았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살인자가 보였다. 맹수처럼 눈빛이 반짝거렸는데 장갑을 낀 손에는 끈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가늘게 어깨를 털어댔는데 어깨춤을 추는 것 같았다. 살인자는 어둠 속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규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인자는 마치 어둠처럼 사라져버렸다. 아까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겨우 고개를 든 성규는 살인자가 없어진 어둠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옆집에서 112로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반쯤 열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성규는 죽은 그녀 옆에 누워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경찰이 부른 구급차가 성규와 그녀를 병원으로 싣고 갔다. 악몽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오직 한 가지 궁금증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대체 그 자는 누구지? 살인자는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고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오직 살인자가 냈던 기묘한 소리만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망원 월드컵 시장 한복판에서 다시금 그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그녀를 죽이고 자신마저 죽일 뻔한 살인자가 냈던 바로 그 소리. 퍼뜩 정신을 차린 성규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봤다. 족발과 막걸리를 파는 상점 쪽이었다. 성규는 화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 사람들 틈을 해치고 지나갔지만 그 소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0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이라 시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붕까지 씌워져 있어서 그들이 내는 소리는 귀에 의존해야 하는 성규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족발을 파는 가게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그의 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얇은 천을 천천히 찢어버리는 듯한 낯설고 불쾌한 소리. 그 소리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아주 작게 날갯짓을 했다. 성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홍어무침을 파는 곳을 지나 만두와 어묵을 파는 곳으로 이어졌다. 성규는 유머차를 밀고 오는 부부를 지나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아저씨들과 마주쳤다. 다들 정신없이 웃고 떠들며 큰 소리를 냈다. 성규는 그 속에서 그 작은 소리를 찾아 정신없이 따라갔다. 끊어질 듯 이어진 소리는 망원 월드컵 시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청과물 상점에서 왼쪽으로 빠졌다. 그곳은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새로 만들어진 음식점들이 있었다. 아까보다 사람은 뜸했지만 대신 조명이 줄어들어 주변이 어두컴컴했다. 어차피 상관없잖아.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린 성규는 오가는 사람들을 한 명씩 천천히 살펴봤다.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살폈다. 그러면서 차츰 어둡고 축축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자가 왜 그녀를 죽였는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다가 그냥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 하는 거였다. 생각에 잠긴 채 걷던 성규는 파란 스웨터를 입은 키 큰 남자와 어깨를 부딪혔다. 생각보다 세게 부딪혀서 비틀거리는 그에게 파란 스웨터가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씨 새끼가 눈깔 있으면 잘 보고 다녀! 성규는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파란 스웨터는 성규의 앞을 가로막았다. 형씨, 사람을 졌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이 얼굴 족같이 분장하고 다니면 다야! 짙은 담배 냄새와 소주 향이 묻어나오는 알코올 냄새가 파란 스웨터를 휘감고 있었다. 거기다 과장된 손짓과 위협적인 말투를 내뱉으면서 돈가스 가게 옆 골목으로 그를 떠밀었다. 뒷걸음질 치던 성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는 찰나 눈앞에 불이 번쩍거렸다. 균형을 잃은 그가 음식물 쓰레기봉투 옆으로 넘어지자 파란 스웨터가 다가와서 멱살을 잡았다.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한 성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파란 스웨터가 주먹을 쥔 채 비아냥거렸다.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5년 만에 만난 살인자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게 더 두려웠다. 파란 스웨터의 주먹이 코끝을 스쳐 지나가면서 날카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도와달라고 소리쳐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랬다가 살인자가 자취를 감춰버릴 수도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의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에이씨, 불알 있는 것들끼리 뭐 하는 짓거리야. 나른하면서도 졸린 듯한 목소리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허름한 녹색 점퍼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서 파란 스웨터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어째 이 술만 처먹으면 이놈저놈 안가리고 시비를 거냐. 어?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내가 코를 다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노숙자 주제.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냄새가 풍긴 이유를 알았다. 파란 스웨터가 비아냥거리자 노숙자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다. 야,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노숙자 봤냐? 어? 이 망원동이 전부 내 집이라니까. 빙신 꼴값하네. 파란색 스웨터가 코웃음을 치자 노숙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팔을 텁석 잡았다. 성규는 노숙자가 뭘 하려는지 냄새와 몸짓을 통해 알아차렸다. 마치 트림을 하는 것처럼 꺾꺾거리던 그가 속에 든 걸 개워내려고 했다. 파란 스웨터가 펄쩍 뛰면서 뒤로 피하자 노숙자가 껄껄 웃었다. 헤, 2차전 할까. 미친 새끼! 평생 이렇게 살다 뒤져라! 봉변을 당할 뻔했던 파란 스웨터가 욕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몸을 일으킨 성규에게 노숙자가 물었다. 망원동에서 알아주는 미친놈한테 어쩌다 시비가 걸린 거야. 누굴 쫓아가다가 어깨를 부딪혀서요. 빚쟁이! 갑자기 나타나서 꼬치꼬치 묻는 게 신경 쓰였지만 어쨌든 도와준 사람이라 대답했다. 네, 비슷해요.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못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줘야 대답을 하지. 성규는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살인자를 쫓는 중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모른다. 골목길 어귀의 전봇대 아래 놓인 낡은 의자에 걸터 앉은 노숙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공연을 하느라 얼굴에 분장한 그와 노숙자가 나란히 있는 풍경이 신기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다행히 할로윈이라 좀비부터 이런저런 분장을 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 호기심 이상의 눈길을 받지는 않았다. 잠시 주저하던 성규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성규 앞에 형사가 나타났다. 영화나 TV에서 본 것처럼 마구 뻗쳐서 헝클어진 머리에 누런 점퍼 차림을 한 그는 형사 수첩을 한 손에 들고 침대에 놓은 성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성규 씨 고개를 돌린 그가 바라보자 형사는 누런 이를 드러냈다. 구찬준 형사라고 합니다. 김선미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수첩을 펼치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에 김선미 씨하고 다퉜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마임하는 걸 반대해서 싸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놀이터 그내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 사이에 살인자가 침입한 거네요. 그때 계셨던 놀이터는 현관 맞은편에 있었죠? 네, 드나드는 사람을 봤습니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택배차가 현관 앞에 섰고요. 거기서 누가 내렸는지 보셨습니까? 운전석이 현관 쪽이라서 제가 앉아있던 그내에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밖에 못 들었죠. 현관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는 건 맞는데 뭐라 과질이 안 좋아서 확인이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건 고장이었고요.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모자를 푹 눌렀어서 얼굴을 알아볼 도리가 없고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택배회사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배달을 간 택배는 없었대요. 다른 목격자는 없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상자값 같은 사람들이 포개져서 사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어... 그 얘기는요. 복성규 씨가 유일한 목격자라는 얘기입니다. 형사의 얘기를 들은 성규는 손으로 목을 더듬었다. 주로 빨랫줄에 쓰이는 나일론으로 된 줄 같았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거기다 지문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킬러.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상밖에 엉뚱한 질문에 성규가 바라보자 구찬준 형사가 피식 웃었다. 헷, 없어요. 시장이 너무 좁아서 몇 건만 저지르면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완전 전문가의 향기가 폴폴 느껴진다 이겁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장갑을 써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칼질을 할 때도 일말의 망설임이라 주저함이 없었다니까요. 찌르고 살짝 돌려서 빼고 다시 찌르고 살짝 돌려서 빼고 이걸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열여섯 번이나 말이죠. 구찬준 형사가 손으로 찌르고 빼는 시늉을 몇 번 보여주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진짜 문제는 말입니다.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도축하듯 죽일 정도라면 돈이든 원한이든 애증이든 뭐든 있어야 하는데 죽은 김선미 씨는 깨끗해요. 누구한테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환장을 노르시라 이겁니다. 언론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고 윗선에서도 빨리 해결하라고 마구 밟아대는 중인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마치 유령의 소행 같아요. 성규는 유령이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목이 졸리며 눈앞에서 봤던 살인자의 시선을 떠올리자 저절로 몸이 떨렸다. 버티기 위해서 이불을 꽉 움켜쥔 그에게 구찬준이 물었다. 복성규 씨는 현재까지 살인자를 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 내용이 너무 허술해요. 이 얘기가 본론이었구나 느낀 성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병실 앞에 경찰이 배치되었다. 말로는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감시의 시선이 섞여있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진짜로 본 게 없습니다. 시신을 보고 넋을 놓고 있다가 공격받은 게 전부거든요. 그래도 살인자하고 직접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요. 인성이 눈에 콱 박혀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한 구찬준 형사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거든요. 정말입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눈만 떠올라요. 마른 침을 삼킨 성규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자 구찬준 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의사가 무슨 장애라고 하던데 얼굴을 못 알아보는 병이라고 그 병명이 안면실인증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 성규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들어온 여성에게 처음 뵙겠다고 인사를 하면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5분 전에 왔던 담당 간호사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갈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 누구냐고 묻자 상대방 입에서는 아버지도 몰라보냐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성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덧붙였다. 담당 의사는 정신적 쇼크와 머리 외부에 심한 충격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지 기억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예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네 얼굴이 그냥 달걀귀신처럼 보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담당 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MRI를 여러 번 찍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 장애는 심리적인 요인이라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유일한 목격자가 얼굴을 못 알아보더니 미치고 팔짝 뛰겠네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습니까? 예 탐문 중인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범행 동기도 조사 중인데 나온 게 없고요 혹시 최근에 전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요? 스토커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종종 연락이 와서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성광 씨 얘기를 하면요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벌써요? 정확하게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죠. 자기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거든요. 네? 언제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입니다. 얘기를 들은 성규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수첩을 덮고 뭔가 물어보려던 구찬준 형사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다. 화면을 들여다본 그가 말했다.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구찬준 형사가 밖으로 나가자 성규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조용히 눈을 감고 쉬려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형사의 목소리가 자꾸 거슬렸다. 호기심에 이끌려 몸을 일으킨 성규는 조심스레 병실문을 살짝 열었다.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댄 구찬준 형사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통화 내용이 거의 다 들렸다. 복성규 목에나 날 크니 자작이 아니라고? 그럼 범죄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란 얘기잖아. 아 그 새끼 진짜 수상했는데 말이야. 아니 손이 깨끗한 거는 뭐 장갑을 꼈든가 다른 수를 썼을 수도 있잖아. 어 병원에 와서 조사 중인데 아 이거 뭔가 수상적어서 그래. 통화를 듣던 성규는 조용히 병실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불을 움켜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성규의 얘기를 들은 노숙자는 어이없다는 말투로 얘기했다. 진짜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럼 내 얼굴도 안 보여? 노숙자가 자신의 얼굴 앞에 손바닥을 흔들면서 묻자 성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손만 보이고 얼굴은 그냥 밋밋해 보입니다. 아 그럼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 동작으로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허 참 말도 안 되는구만. 못 믿어 하는 노숙자에게 성규가 아까 그가 한 손짓을 따라하면서 대답했다. 아저씨는 손을 이런 식으로 흔드셨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에 비해서 좀 내려간 편이라서 그걸로 구분이 가능해요. 물론 목소리도 허스키한 편이라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죠. 허이 신기하네. 물론 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악취도 구분하는 데 한몫했지만 따로 말하지는 않았다. 푸빗이라는 이름의 여성 마이미스트가 알려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은 사람을 구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은 노숙자가 말했다. 아무튼 시장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다가 살인자를 봤다 이 말이지. 정확하게 본 건 아니고요. 소리랑 몸짓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왔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성규는 우울해졌다. 뜻하지 않게 시비가 걸리면서 소리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런 성규에게 노숙자가 위로의 말을 건넨 후 이렇게 물었다. 그자를 꼭 잡고 싶어? 증거도 없잖아. 일단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녀를 죽였는지 말입니다. 경찰도 동기를 못 찾았거든요. 그놈이 아직도 망원동에 있겠어? 눈치를 챘으면 튀었겠지. 못 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아쉬워요. 아직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그렇습니다. 왜? 뭔가 탐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탐색이라니. 희생자를 물색 중일 겁니다. 여기서? 금요일 저녁인데다가 할로윈데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성규의 얘기를 들은 노숙자가 고개를 돌려서 시장 쪽을 바라봤다. 바깥은 어둠이 진즉에 자리 잡았지만 조명이 환하게 켜진 시장으로 수많은 사람이 오갔다. 성규는 만약 살인자가 이곳에 출몰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라고 확신했다. 미친놈 소리가 나올 줄 알았지만 노숙자는 의외의 말을 했다. 여기서 살인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럼 막아야겠네. 아저씨가 왜요? 여기는 네 나와바리니까. 성규는 노숙자의 시선이 자신처럼 시장을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망리다니니 어쩌냐 하며 변했다고는 하지만 나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야. 상인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고 말이야. 다른 데 같았으면 진작에 쫓겨나고도 남았겠지. 내 이 정된 곳에서 살인이 벌어지게 놔둘 수는 없어.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살인자를 놓쳤어요. 이제 끝난 거라고요. 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낡은 의자에서 일어난 노숙자가 엉덩이를 털면서 말했다. 녀석이 여기서 목표를 찾는다면 계속 돌아다니겠지. 아마도요. 그럼 우리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놈을 찾아야지. 시장에서요? 성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노숙자를 바라봤다. 길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망원동에서 살인자가 오가는 길목 같은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성규에게 노숙자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 내가 여기 토박이나 다름없다고 했잖아. 자네 커피값 있나? 카드 있어요. 좋았어. 그럼 따라와. 그리고 내 이름은 류진현이야. 그냥 류라고 불러. 그가 성규를 데리고 간 곳은 길거리에 있는 약국 앞이었다. 그 약국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었는데 삐딱하게 붙은 유리창 옆으로 카페 홈즈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문을 연 류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성규는 잠자코 따라갔다. 길거리는 할로윈을 맞이해서 울긋불긋하게 분장한 사람들이 빼곡했는데 2층에 있는 카페는 추리소설들이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있었고 셜록홈즈와 관련된 소품들이 잔뜩 있었다. 손님들은 드문드문 앉아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과 씨름하는 중이었다.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동그란 안경을 쓴 주인 아주머니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류가 성규에게 속삭였다. 장가 자리 잡을 테니까 주문하고 와.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거린 성규는 카운터로 갔다. 홈즈라는 이름답게 외국 유명 추리소설가의 이름을 딴 커피 메뉴가 있었다. 성규는 커피 냄새가 잔뜩 배어있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미스 마플 주세요. 성규가 계산을 하고 다가오자 류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밖을 봐. 도로가 있네요. 도로 양쪽이 망원시장이랑 망원 월드컵 시장 입구야. 그러니까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쳐야 한다는 뜻이지. 아 여기서 지켜보자는 얘기군요. 자네 얘기대로 그 녀석이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분명히 이 앞을 지나갈 거야. 자네 알아볼 수 있겠나? 걱정스러움이 가득한 류의 시선을 느낀 성규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창밖에 거리를 내려다봤다. 해가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할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는 중이었다. 사탕바구니를 들고 할보하는 괴물로 분장한 사람들과 이런 모습을 장바구니를 든 채 바라보는 아주머니들의 어색한 시선이 느껴졌다. 성규는 물결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바라봤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은 이후부터 냄새나 동작으로 구분하는 버릇을 들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류의 말대로 살인자가 이곳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만 했다. 잠시 후 사람들의 물결 사이로 작은 파장들이 보였다. 간호사 복장에 빨간 피 같은 액체가 든 주사기를 든 여성이 하이힐이 불편한지 살짝 비틀거렸다. 해골이 그려진 후드를 뒤집어 쓰고 뼈가 그려진 장갑을 낀 땅딸막한 남자는 술에 취했는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걸었다. 그런 식으로 한 명씩 집중해서 살펴보는 성규에게 류가 물었다. 그나저나 살인자를 찾으면 그 다음은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목한다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규는 잠시 당황했지만 생각을 정리했다. 놈이 여기 나타난 이유는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뒤따라 가다가 현장에서 잡을 생각이에요. 음 빼도 밖도 못하는 증거를 찾아서 경찰한테 넘기겠다 이거군. 류의 물음에 성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렸다. 퇴원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었다. 아버지는 병원비를 모두 계산해주면서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테니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겼다. 평생 고지식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아무 대꾸도 못한 성규는 짐을 챙겨 병원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구석에 있는 정자에서 누군가 일어나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입고 있는 점퍼가 바뀌긴 했지만 잔뜩 웅크린 모습이나 느릿한 팔자걸음으로 봐서는 구찬준 형사가 분명했다. 그는 담배 꽁초를 손끝으로 튕기며 성규에게 터벅터벅 걸어왔다. 저 기억합니까? 성규가 고개를 끄덕이자 구찬준 형사가 다가오며 말했다. 오늘 퇴원한다고 해서 얼굴 보러 왔습니다. 범인은요? 단서가 전혀 없어요. 미제사건으로 남을 겁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기운이 쭉 빠졌다. 그런 그에게 구찬준 형사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증상은 여전 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며 성규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의사선생님도 원인을 못찾겠답니다. 당분간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별 기대는 안 되네요. 거 참 사람들 얼굴을 못 알아보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겠네요. 뭐 목소리로 구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걱정과 의심 중간에 있는 듯한 구찬준 형사의 말에 대충 대답한 성규는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다. 하지만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구찬준 형사의 목소리가 따라 붙었다. 제사전에는 미제사건 같은 건 없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 성규가 물었다. 범인을 잡으면 꼭 물어봐 주십시오. 왜 아무 죄도 없는 선미를 죽였는지 말입니다. 날카롭고 무거운 긴장감이 둘 사이에 흘렀다. 성규는 입원한 내내 알게 모르게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던 그의 시선이 더없이 불편하고 짜증이 났다. 가쁘게 숨을 내쉰 구찬준 형사가 말했다. 혹시 안면인식 장애가 치료되거나 범인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생기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그럼 번개같이 나타나서 살인자를 체포해 주시는 겁니까? 뭐 일단 수갑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씩 웃었을 그가 덧붙였다. 죽음이란 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꽁꽁 얽매어버리는 족쇄 같은 겁니다. 풀래야 풀 수 없는 법이죠. 범인을 잡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죠. 형사가 힘을 내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처음엔 당신을 범인으로 생각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아닌 게 밝혀졌을 때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분류될 거라고 직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반드시 잡힐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규의 반문에 구찬준 형사가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대답했다. 살인은요 중독이라서 한번 맛보면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놈은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말이죠. 구찬준 형사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경직된 몸과 담배를 세게 움켜준 손을 보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성규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서 발걸음을 뗐다. 그러면서 살인자가 채워놓은 죽음의 족쇄를 무겁게 느꼈다. 카페 홈즈에서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내려다보던 성규는 졸음을 쫓기 위해 수첩에 글씨를 썼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를 보낸 후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반쯤 졸고 있던 류가 깜짝 놀란 눈길로 바라봤다. 왜 찾았어요. 어디 어디 허둥지둥 창밖을 내려다보는 그에게 성규가 말했다. 망리단길 쪽으로 가는 할로윈 무리 중에 있어요. 올백머리에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길바닥에 그러고 다니는 애들 천지 같은데 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어깨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처음엔 할로윈 문장을 한 구경꾼 중 하나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파장들이 보였어요. 으 진짜 성규는 얘기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던 류의 주머니에 손을 슬쩍 넣고는 말을 이어갔다. 놈의 어깨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가늘게 떨립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그자만의 특징이죠. 저기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깃을 올린 검은색 복장을 한 놈이 그러는 걸 봤어요. 검은색 코트에 올백 머리면 드라큘라 같은데 오늘 그렇게 변장한 사람들 엄청 많을 거야. 맞은편 시장 입구에서 나와서 흥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시장 안을 살펴보고 다녔다가 망리단길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서둘러 얘기를 하고 계단을 내려간 성규는 드라큘라로 변장한 살인자의 뒤를 쫓았다. 아까처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에 같이 가자는 류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뗐다. 살인자가 포함된 할로윈 행렬이 망리단 길로 접어들었다. 오래된 빌라와 주택들이 자리 잡은 골목길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상점들이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손님들을 기다렸다. 천천히 거리를 두면서 걷던 성규는 주머니에 든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드라큘라로 변장한 살인자가 지나쳐 갔던 목화 빌라 맞은편 미스터 나우라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철진한 노라 존스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잠시 주저하던 성규가 저장된 번호를 누르자 신호가 갔다. 잠시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어? 복성규씨? 아, 제 번호가 아직 저장돼 있군요. 구찬준 형사가 핸드폰 너머에서 코웃음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 당연한 일이죠. 그나저나 5년 만에 전화하셨네요. 살인자를 찾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죠? 성규는 구찬준 형사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갖다댄 채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성규 역시 핸드폰에 신경을 집중했다. 다시 말해보세요. 살인자를 찾았습니다. 어? 어디서 찾았단 말입니까? 망원동 망리단길이요. 뒤를 힐끔 돌아본 성규는 사람들 사이를 해치며 다가오는 류의 모습을 보면서 속삭였다. 제가 놈을 유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하고 있다고요? 놈을 찾아서 미행했는데 그자가 깡패를 시켜서 저한테 시비를 걸게 한 다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저한테 접근했습니다. 아니 얼굴을 못 알아본다면서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성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5년 전 살인자한테서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그자한테서도 맡았습니다. 성규는 장난 아 장난합니까? 얼굴도 아니고 냄새로 살인자를 찾아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성규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을 듯이 화를 내는 구찬준 형사를 설득했다. 놈이 여기에 나타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일 겁니다. 저한테 살인은 중독이라서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럼 살인자를 체포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놈한테 살인자를 찾아서 미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으슥한 곳에 가면 틀림없이 본색을 드러내서 절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 체포하시면 됩니다. 어 현행범으로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살인을 저지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흠 녀석 몰래 옷에 정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넣어뒀어요. 어 그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살인미수나 폭행으로 체포할 수 있겠네요? 네 체포한 후에 조사를 해보면 선미를 죽인 범행에 대해서도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뭐 일단 시도해보죠. 어디로 유인할 겁니까? 망리단길에 한솔 분식이 있어요. 거기서 망원역 방향은 인적이 드문 편입니다. 중간에 대성빌라가 있는데요. 거기 뒤편으로 유인할 생각입니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성규가 고민했다. 5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자 갈등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복수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서 류아의 거리를 가늠하던 성규가 서둘러 덧붙였다. 놈이 옵니다. 얼마 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30분 내로 가겠습니다.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줘. 알겠습니다. 서둘러 통화를 끝낸 성규에게 헐레벌떡 달려온 류가 물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버지요. 잘 있냐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못 끊었어요. 그러면 류의 물음에 성규는 앞쪽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따라갈 테니까 좀 뒤에서 따라오세요. 위험하지 않겠어? 둘이 같이 다니면 눈에 띄어요. 전 분장을 해서 행렬에 그럭저럭 끼일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니잖아요. 성규는 자신과 노숙자인 류의 차이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다행히 성규의 얘기를 들은 류가 수긍했다. 그래 그럼 뒤따라 갈게. 류와 헤어진 성규는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갔다. 그가 점찍은 드라큘라는 친구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들면서 망리단 길을 걷고 있었다. 말없이 뒤를 쫓던 성규는 시끄럽게 흘러가는 행렬을 따라가면서 시간을 끌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현실로 다가오자 심한 긴장감이 찾아왔다. 죽은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밉살스러운 구찬준 형사가 생각났다. 병원비를 계산해주고 인연을 끄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생각에 잠긴 채 할로윈 행렬 속 드라큘라의 뒤를 따르던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울리자 꺼내들었다. 구찬준 형사가 도착 이라고 간단한 문자를 보내왔다. 아까 전화로 약속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류가 제발 따라오기를 바랐다. 약속 장소인 대성빌라 뒤편으로 가자 어둠이 그를 기다렸다. 4층으로 된 낡은 빌라에 가려진 가로등 불빛이 미쳐 파고들지 못한 탓이다. 망리단 길은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불과 몇십미터 떨어진 이곳은 완벽한 어둠뿐이었다. 숨을 고른 성규는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 두려움과 반가움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건 구찬준 형사였다. 손에 장갑을 낀 그가 성규에게 말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군요. 잠시 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자가 당신을 해치는 순간에 현장을 덮치라는 얘기죠. 네.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 보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자가 살인자라는 건 어떻게 느꼈습니까? 냄새요. 은단 냄새 비슷한 걸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단정하기 곤란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은단 냄새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있다가 비슷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치과에서요. 구찬준 형사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꼈다. 성규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정처없이 병원을 떠돌던 그가 치과병동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건 어떤 냄새 때문이었다. 그녀를 죽인 살인자에게서 느껴졌던 정체불명의 냄새와 똑같은 걸 맡은 것이다. 성규는 냄새가 나는 집중치료실을 슬쩍 살펴보았다. 마침 문이 살짝 열려있었고 환자와 의사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약품을 정리하던 간호사의 시선이 느껴지자 성규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문 옆에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의사와 대화를 끝낸 환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곁을 지나 문 밖으로 나가는 환자의 손에는 아까 맡았던 냄새가 풍기는 약품병이 들려있었다. 벌떡 일어난 성규는 환자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앞서 걷던 환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곤 따라 들어갔다. 환자는 세면대에 약품병을 놓고 거울을 보면서 면봉으로 입안을 쑤시고 있는 중이었다. 성규가 옆에서 손을 씻으며 슬쩍 말을 건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구강염이 있어서 과산화수소로 닦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나요? 구강염 이라는 게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 하루 아침에 낫지를 않는데요. 아 그 의사는 자꾸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쉽겠어요? 이후 환자의 투덜거림은 성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약품병에서 나는 냄새가 그날 밤 선미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에게서 맡은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성규는 병원에 다니면서 연습을 했다. 환자의 냄새를 맡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동작과 움직임을 통해 사람을 하나씩 구분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퇴원 후에 마이미스트를 찾아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해서 얼굴 대신 냄새와 손동작 몸의 움직임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까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내 그녀가 죽던 날 맡았던 과산화수소 냄새를 찾아 헤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에 잠겨 있던 성규는 팔짱을 낀 구찬준 형사의 물음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찾으면서 말했다. 살인자가 풍긴 냄새는 과산화수소 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구강염 환자들이 쓰는 거죠. 은단을 먹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냄새를 맡은 적이 나려 그의 대답을 들은 구찬준 형사가 팔을 풀었다. 성규는 핸드폰으로 검색해 노래의 제목을 확인하고는 유튜브로 재생시켰다. 망원동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노라 존스의 노래 Don't Know Why 가 흘러나왔다. 아까 당신이랑 통화했을 때 들은 음악입니다. 드라큘라로 변장하고 이 음악이 흘러나왔던 가게 앞을 지나갔죠. 성규의 얘기를 들은 구찬준 형사는 올백으로 넘긴 머리를 손으로 쓱 만졌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갑자기 절화가 왔을 때 싸 하기는 했는데 말이야. 당신이 저한테 살인은 중독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퇴원 이후에 신문과 방송들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재작년과 작년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더군요.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지만요. 주머니에서 나일론 밧줄을 꺼낸 구찬준 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할로윈은 살인이 벌어지기 좋을 때지. 그래서 올해는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왔어. 적당한 먹잇감을 찾아서 말이야. 그런데 얼굴도 못 알아보는 니놈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아주 기분이 나빠. 선미를 왜 죽인 겁니까? 성광이가 날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었어. 못된 계집애한테 돈만 뜯기고 차였다고 말이야. 그래서 다른 여자 사귀면 된다고 말하고 넘어갔는데 자살을 했어. 외가 쪽 친척이긴 한데 어린 시절에 할머니 집에서 같이 자라서 많이 친했거든. 멍청하고 게으른 놈이지만 그렇게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애였지. 장례를 치르고 좀 알아보니까 성광이 말이 맞더라고.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자가 선미를 괴롭혔어요. 원래는 너도 죽일 계획이었어. 동반 자살 그림이 깔끔하게 나오거든. 그때 나도 죽이지 그랬어. 그러려고 그러려구 했지. 그런데 마치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니놈 눈빛을 보고 생각을 바꿨어. 저놈은 저놈은 살아서 고통받는 게 더 재밌겠다 싶었지. 그걸 확인하려고 내가 수사를 자청했고 말이야. 더무룩 살인죄까지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현장 현장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서 손을 못 쓴 게 아쉬워. 하지만 밧줄을 팽팽하게 당긴 구찬준 형사가 차가운 말투로 덧붙였다. 오늘 밤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겠군. 뒤로 물러서던 성규는 담장에 등이 닿자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걸 본 구찬준 형사가 말했다. 최대한 짧게 끝내줄게. 가서 여자친구 만나면 안부 전해줘.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진 성규가 우두커니 서서 다가오는 그를 바라봤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투덜거리면서 담장 위로 고개를 쑥 내민 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구찬준 형사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시오 망원동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내 나와버리거든 녹음은 잘 하셨어요? 성규의 물음에 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 흔들었다. 에이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잖아. 근데 언제 내 주머니에 이 쪽지를 집어넣은 거야? 연극할 때 소매치기 역할을 한 적이 있어서 좀 배웠어요. 둘의 얘기를 지켜보던 구찬준 형사가 괴성을 질렀다. 죽여버리고 말겠어! 성규는 그가 나일론 밧줄로 목을 감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놀랄만큼 날렵하게 담장을 뛰어넘은 류가 주먹으로 구찬준 형사의 옆구리를 때리면서 풀려났다. 어퍼컷을 한 대 더 맞은 구찬준 형사는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다. 목에 감긴 나일론 밧줄을 풀어준 류가 물었다. 하 괜찮아? 성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성규를 부축해서 빌라에 입구 계단에 앉힌 류가 옆에 앉았다. 숨어서 녹음을 부탁한다고 해서 뭔가 했어. 물증이 필요해서요. 제 핸드폰은 놈이 가져갈 게 뻔하잖아요. 경찰은요? 아까 신고했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성규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경찰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류가 녹취한 것을 듣고는 겨우 정신을 차린 구찬준 형사를 경찰차에 실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이 몰려왔는데 상당수는 할로윈 분장을 하고 있어서 몹시 기괴해 보였다. 그들이 지켜보는 지켜보는 류가 성규를 부축했다. 경찰차 타고 가지 그래. 좀 걷고 싶어요. 위험한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히려 방해된 거 아냐. 속마음을 들킨 성규가 바라보자 류가 낄낄 거렸다. 나도 소시적에 추리소설 꽤나 읽었어. 그놈 손에 죽으려고 한 거지. 주저하던 성규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같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주변을 봐. 다들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 지구상에 누가 남아있겠어. 류의 말을 들은 성규는 구경꾼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짓과 냄새에서 상처를 볼 수 있었다. 류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덧붙였다. 살아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저으려던 성규는 어느 커플을 발견하고 말을 멈췄다. 여자는 간호사로 분장했고 남자는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성규가 한군데를 뚫어지게 바라보자 류가 물었다. 왜 그래? 저기 간호사랑 프랑켄슈타인 커플이요.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린 것 같아요. 음? 멀쩡해 보이는데? 여자가 상체를 지나치게 많이 웅크리고 있어요. 몸은 붙어있는데 머리는 다른 쪽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끝을 계속 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멍이 들 때 바르는 약냄새도 나고요. 두 사람이 계속 자신을 바라보며 얘기를 나누자 프랑켄슈타인이 간호사를 데리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프랑켄슈타인의 팔에 끌려가던 간호사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성규에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카페 홈지에 가면 연작소설 중 한 편인데요. 여기서는 카페 홈지는 잠깐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배경으로만 나왔었네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범인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그런 장소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쓴 정명섭 작가는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요. 그만두고 나와서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기 천직을 찾아 지금은 전업작가로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젊은 미스터리 쪽 작가들이 선배님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견뎠다. 이렇게 말하는 멘토스러운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읽으면서 저는 그 작품 생각이 났어요. 작년인가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 추리소설 작품 중에 전 건우 작가의 노멀맨 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자기 아이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 평범한 아빠의 이야기인데 제 영상에서는 놈의 목소리라고 썸네일을 만들었었죠. 여기서도 안면 시린증 이라는 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의 주인공 아빠도 놈의 목소리만을 기억해요. 이분은 지금 우리의 복성규 씨는 몸짓이라도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데 이 전건우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놈의 목소리 영상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둘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카페 홈즈에 가면 네 편의 작품 중에 세 편 소개해 드렸네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마지막 작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안자비를 여러 갈래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사생활 얘기는 하긴 그래서요.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보노보노 자파점에서 영웅문 소설 영웅문 등 재미난 무협소설들 낭독하고 있으니까요. 무협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노보노 자파점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